전통부의 이크 특견을 익히는 특견부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된 특견은 모형문화재 76호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최초로 무술 분야의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의 부위인 특견을 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멋진 특견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지거리 졌다 롯터 무릎대고 오공발리 졌다 오공발리 졌다 오공발리 졌다 오공발리 졌다 오공발리 졌다 네 3번이요? 3번이요 아랫대 안받다니 반박한다니 흔다 로퍼 이때 후렷차고 돌격이 헛다 로퍼 아랫대 붉은 아무쌍 발차기 헛다 빠져보고 바르게 절 앞에 보고 바르게 절 불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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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